그럼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송 기자, 오늘 도의회에서 레고랜드 총괄개발협약 MDA 원본을 공개했습니다. 그런데 재작년 공개했던, 도의회에 공개했던 내용들하고 다르게 지금 나왔어요. 상당 부분 누락된 게 많다는 얘기인데, 좀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. 그렇습니다. 강원도는 누락된 건 맞지만 멀리내 직접 투자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벌어진 일이고, 또 알려진 것처럼 강원도가 크게 밑지는 계약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임대료 수익이 알려진 것보다 크게 축소된 것도 맞고, 또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일부 내용을 누락한 채 보고한 것도 맞습니다. 윤리적으로, 또 절차적으로 문제가 분명히 있어서 논란은 오히려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. 뒤늦게라도 공개가 되긴 했지만 내일이 국감입니다. 시점이 애매한 것 같은데요. 국회에서 어쨌든 공개해야 되니까 급박하게 공개를 한 것 같은데요. 어떻습니까? 그렇습니다. 이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한기호 도당위원장이 최근 당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 MDA에 독소조항이 있다는 서신을 보내서 진상규명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. 국정감사가 열리면 어쨌든 국회의원들에게 MDA를 공개하게 될 텐데, 이렇게 되면 우리 도의원들은 누락된 계약서를 보게 되는 거고, 또 국회에만 원본을 공개하게 되는 셈이니까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. 비록 하루지만 도의회에 먼저 공개하는 게 순서상 맞습니다. 결론은 내일 국정감사가 중요해졌는데요.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국감을 진행하는 거죠? 네, 그렇습니다. 애초 이번 국정감사는 현지 감사였는데, 코로나19 때문에 국회로 바뀌었습니다. 강원도만 하는 게 아니고, 또 강원랜드나 광해관리공단 등 여러 기관을 묶어서 하니까, 또 레고랜드 관련 부분이 조금 희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. 또 행안위에 우리 도 출신 국회의원들은 없습니다. 다만 국민의힘 쪽에서는 좀 잔뜩 벼르고 있었던 만큼 전략이 있을 텐데, 현재로선 김용판 의원이 저격수로 나설 것 같습니다. 김 의원은 경찰 출신 초선 의원이고, 또 지역구는 대구, 달서구 병인데, 지난 16일 레고랜드에 대한 현지 강원도 의회 시찰에서 이례적으로 동행을 했습니다. 말하자면 예습을 한 셈인데, 질의 내용이나 또 강도는 내일 봐야 알 것 같습니다. 임대 수익 축소나 이명계약, 밀실협의, 이런 게 주된 국감 쟁점 내용일 것 같은데요. 여당이나 강원도 어떻게 방어할지도 궁금한데요. 어떻게 보십니까? 네, 우선 레고랜드 현안과 관련된 증인으로는 강성우 전 중도개발공사 법무실장 한 명이 채택됐습니다. 또 강원도는 MDA 원본을 비롯한 관련 요청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는 우선 어렵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여당 의원들이 강원도 편에서 거들어줄 수는 좀 있겠지만, 사안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 따로 준비를 하지 않는 이상 적극적인 방어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제 오늘 더불어민주당, 강원도당은 정쟁이 아닌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국감을 기대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. 네, 그동안 논란이 됐던 레고랜드, 내일 국감에서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요. 손 기자,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